제작을 까치 까치 설 까치 공포의 외인구나 오빠 그거 알지? 뭐? 왜 만두 이쁘게 빚으면 자식도 이쁘게 낳는다잖아? 어? 그래? 우리 엄마 만두 엄청 이쁘게 빚는데? 뭐라구나? 오빠는 딸이 좋아 아들이 좋아? 나? 난 무조건 딸 딸 딸 아들 노면 새끼들은 다 필요 없어 아들 노면 새끼들은 키워봤자 지 와이프한테나 잘하지 근데 왜 오빠는 와이프한테도 못하는 거야? 오늘이구나 부부싸움 다 됐다 쫄게? 맛있다 맛있어 왜 안 먹어? 모르겠어 소이 좀 안 좋네 갑자기? 왜? 빚을 땐 막 엄청 먹고 싶었는데 찌니까 뭔가 소이 울렁거려 맛있어 먹어봐 그냥 먹어봐 맛있어 엄마 오빠! 아 치워 치워 혹시 저 잠깐만 어? 우리 언제 했지? 뭐를? 합체! 한 달은 됐거든? 어? 그.. 그.. 막장 드라마에서만 보던 임신 4주차? 응? 이 뿔 합체! 임신인 거 같아 임신! 어떡해! 설마... 그런가? 아니 맞어! 이 뿔이 얼마 전에 그 배가 찌리타다 그랬잖아 그거 작상통이네 아 그거는 화장실 갔다 와서 괜찮아졌는데 아.. 아.. 여보세요? 어 엄마 어 아들 내일 몇 시에 올 거야? 아 내일 저기 오전에 갈게 빨리 빨리 근데 엄마 좋은 소식 가지고 갈게 좋은 소식? 어머 혹시 다위 임신했니? 어? 어떻게 알았어? 아니 아직 몰라 어머 어머 웬일이야 아니 안 그래도 어제 엄마 꿈에 돼지 한 마리가 안 남아서 턱 하고 안기더라고 아 진짜? 아니 대체 태봉이니까 오빠 아직 임태귀도 안 해봤잖아 아이 태봉이래잖아 태봉 우리 면허리 좀 바꿔봐 어어 알았어 아 네 어머니 아유 다위야 잘했다 잘했어 내일 오지 말고 푹 쉬어 알겠지? 아 아니에요 갈게 어머니 어머니? 아니 오빠 아직 임태귀도 안 해봤고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아이 모든 상황이 딱딱 들어맞잖아 태봉까지 나왔고 맞다니까 아니 아니 그래도 왜왜왜 어머니가 50만원이나 보내주셨는데? 오.. 50? 그래? 그러면은 우리 조금 이따가 저기 아기 오빠러 갈까? 아니 무슨 벌써 아니 뭐 어때 아니 그럼 뭐 맛있는 거 뭐 먹을래? 뭐 그리고 딸기 딸기? 딸기는 좀 먹고 싶은데 그치 그치 그리고 또 초밥 초밥 좋아하잖아 초밥 좋지 아아 안 돼 나 이거 안 된다 그랬어 나 이거 안 돼 맞아맞아 그러면 나 빵이랑 시원한 아메리카 아메리카 아이 커피도 안 된다 그랬어 그래 안되겠다 그럼 아이 내가 가서 과일이랑 임상부한테 좋은 죽 같은 거 사 올게 알겠지? 좀만 기다려 어 아 오빠 임태귀도 사 와 아이 맞다니까 아이 알았어 알았어 으흑 내가 엄마가 된다고 저기 이쁜아 문 좀 열어봐 미안해 화 좀 풀어 내가 아니라 그랬지 아니 나는 몰라 어머니한테 오빠가 말해 어 엄마 내일 갈게 근데 엄마 아까 그 돼지 끄면 뭐지 아휴 니 아빠가 아까 삼겹살 한 건 사 왔더라 네 아빠가 아까 삼겹살 한 건 사 왔더라 네 아빠가 말해 아휴 니까 아무리 내가 엔 눈물